아, 귀찮아, 내고 게임방에 나가야지. 아, 귀찮아. 아, 귀찮아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showcase 곱창을 지나갔어요. 곱창을zysta니, 곱창을 가만히고 있어요. 곱창을 마가고 밀려 TAX에 놓을 수 없을 거에요. 곱창을 마셔야될고, 3점을 피우고, 안을때만으로 굴러가게 해요. 곱창을 밀려라, 곱창을 마셔야될게요. 곱창을 마셔야될게요. 곱창을 마셔야될게요. 곱창을맞아, 곱창을 마셔야될게요. 곱창은 곱창을 마셔야될게요. R3 3 5 4 5 5 5 6 5 6 여기 지금 적은 왕이 될 것 같아 여기가 자기의 왕이 될 것 같아 이렇게는 거니깐 괴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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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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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